안녕하세요. 판례공원고 문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 판례공원 민사 가설건축물과 법정지상권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0월 28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0.224821 판결입니다. 판례공원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원 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토지인도사건인데요. 원고는 토지소유자이고 피고는 토지점유자 겸 창고소유자입니다. 원래는 피고의 소유였어요. 토지도 창고도 다 소유였는데 토지만 경배로 넘어갔죠. 그 상태에서 창고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나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대본계 상고를 했는데 피고가 졌죠.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건 창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니까 원고가 경락을 받았죠. 그러니까 원고는 피고의 토지인도를 구합니다. 너 내 땅인데도가 살고서 나가. 그러니까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주장합니다. 경매나 토지양도으로 인해서 원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가 동일한 상태에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만 바뀌었을 경우, 건물소유자만 바뀌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해준 걸로 봅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서 토지에 대한 점유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고가 이 법정지상권을 주장을 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 창고와 토지는 피고의 동일소유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창고가 부동산이라면 이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민법 제366교에서. 그런데 이 창고가 과연 부동산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가설건축물이시죠.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내각대금 납부 전까지 독립된 부동산이어야 한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은 특별한 사재행 염려나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다. 이 사건 창고는 분리시체가 가능한 철골구조물이고 3면은 패널인데 1면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민법 제360조에 법정지상권을 상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가면 가설건축물이 되게 많습니다. 가설건축물이 크레인으로 들고 쑥 뽑으면 옮겨다지는 그런 것을 가설건축물이라는데 그런 것들은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철골구조물이었는데 이거 쉽게 분리해체 가능하고 고초로 팔아도 별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어서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농촌지역에 가설건축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은 독립된 부동산이 아닙니다. 건축법상 존치기간이 보통 3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가설건축물인데 3년이 됐다는 말은 통산건물은 15년, 20년, 30년을 쓰게 됩니다. 3년짜리인 것은 독립된 부동산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여부나 경매할 때 등기가 되어 있는지 가설건축물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경매식 경매조사에 기재된 건축현황을 확인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경매를 받았는데 창고를 없앨 수가 없어서 결국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 당시에 가설건축물이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등기여부, 그 다음에 건축물로 혹시 승고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잘 확인해야 되고 경매할 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성집하지 않는다. 이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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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